이동혜의 촉시간입니다. 수요일 촉가일은 박지희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지희입니다. 자, 대선 투표일 일주일 남았고 사전 투표일은 이제 이틀 있으면 하죠. 그렇죠. 금요일과 토요일에 사전 투표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정말 이제 코앞이죠. 박지희 씨는 언제 투표합니까? 결정했습니까? 저는 5일에 할까 생각 중입니다. 토요일에? 네, 토요일. 토요일에 방송도 없고 어디서 투표하세요? 음, 그때 이제 아마 뭐 어디 놀러갈 때 그 근처에 가서 같이 만나는 친구들을 같이 데리고 가서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전 투표는 그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어디에서나 할 수 있으니까 박지희 씨처럼 저렇게 놀러가서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전 투표 적극 참여해 주시고 혹 사전 투표에 투표를 못 하시는 분들은 이제 본 투표 날인 9일 날 하시면 되는데 그 확진자가 지금 쏟아지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오늘 자정 기준으로 20만 명이 또 하루에 넘어갔는데 확진자 여러분들도 사전 투표일 토요일에 아마 할 수 있는 걸로. 그렇죠. 마지막 2시간이라고 하죠. 그리고 9일 날은 이제 마지막 1시간 반 정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매일 뭐 15만 명, 20만 명 쏟아지니까 아마 9일 날에는 굉장히 많은 확진자 분들이 나올 수도 있다. 100만 명 이상 투표할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러면 또 혹시 확산세가 또 확진자들로 인해서 세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철저하게 좀 개인 위생이라든가 마스크 착용 철저히 해 주시고 투표하러 가는 것만 허용이 되니까 다른 데 가지 마시고 투표만 하고 다시 돌아가시기 바라고. 또 9일 날 혹시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뭐 토요일 날 이렇게 계획 잘 짜서 투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오늘 김동연 후보가 후보직 사퇴를 선언을 했죠.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을 했는데 이거는 사실상 단일화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동연 후보 같은 경우는 현재 지지율이 1% 그 아래를 맴돌거나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 것인가. 워낙 박빙이라서 어떻게 이것도 플러스 효과가 이재명 후보에게는 있을까요? 상징성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여론조사에서 1%도 채 안 나오는 여론조사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또 지금 투표 용지에 이미 이름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죠. 인쇄가 됐죠. 그래서 무효표가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만일 하려고 했으면 투표 인쇄되기 전에 했어야 되지 않느냐. 마음을 왜 빨리 못 정하신 거예요? 이게 아마 물밑 접촉이 그동안 오랫동안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협상에서 잘 안 됐던 것 같고. 그래서 완전히 물 건너갔다. 두 사람의 단일화는 했었는데. 어제 아침에 아마 급작스럽게 뭔가 변경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매일 양당 후보들의 일정을 살펴보는데. 어제 아침에 이재명 후보 일정을 살펴보니까 우울증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또 추리가 가능한가요? 이걸로 밥 먹고 삽니다. 그런데 어쨌든 어제 그런 일이 있었고. 제가 상징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양쪽 지지층은 다 결집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도층. 아직 결정 못한 중도층에 김동연 같은 사람도 내 편을 들고 있다라는 걸 이재명 후보는 알려주고 싶은 거고. 거기다가 이제 윤석열 너 말고 전부 다 와 이거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안철수한테도 러브콜을 보내고 심상정도 같이 할 수 있다는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그런 상징성을 중도층한테 내비치는 거다. 그러나 득표율에 큰 김도연과 손잡았다고. 이재명이 몇 십만 표 몇 표만 표 득표하고. 이러기지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고 국민의힘에서는 새로운 물결이 아니라 더러운 옛 물결에 합류했다라고 하면서 네거티브를 쏟아내고 있는데. 아마도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단일화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신경을 좀 쓰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더러운 옛 물결에 합류했다. 그런데 김동연 후보가 국민의힘하고도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만일 그러면 국민의힘에 갔으면 더러운 물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충분히 당에서는 말할 수 있고. 다만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는 진짜 어려워졌으니까. 안철수 후보하고 단일화가 결렬되면서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약간 오르고 여론조사상 윤석열 후보 지지율은 약간 떨어지는 그런 모양새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으로서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사실 지금 여론조사 보면 격차가 좁혀지긴 했지만 그래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조금 더 우위에 있는 결과들이 조금 더 많더라고요. 조금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거는 의뢰하는 언론사도 그렇고 또 여론조사 업체도 그렇고 지금 시점에서 단일화 질문을 하면 안 돼요. 이미 단일화는 결렬됐지 않습니까? 내일 모레 투표인데 사전선거인데 그런데 아직도 단일화를 질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출구조사에서도 단일화 물어보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네티즌들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단일화 질문을 지금 하면 안 되냐면 단일화 질문을 하게 되면 진보층 지지율은 응답을 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들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어제 모업체 조사 오늘 모업체 조사 발표에서 이재명 윤석열 차이가 많이 났는데 단일화 질문을 4개 5개를 넣었거든요. 1개 질문도 진보층은 응답 안 할 확률이 높은데 4개 5개를 이 시점에 넣는 것은 이거는 조금 여론조사 윤리 문제도 좀 있다. 다시 한 번 생각해 선거 끝나고 다시 한 번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단일화 이슈가 들어가면 안철수 후보들의 지지자들도 응답을 하고 싶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결렬 이후에 투표로 단일화를 해달라라고 하면서 안철수 후보의 사퇴론을 띄우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가능한 시나리오인가요? 국민의힘에서 전력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안철수를 지지하면 이재명이 당선된다. 이런 건 과거부터 있었습니다. 92년 대선 때도 정주영 찍어주면 김대중이 된다. 이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97년도 2인제 찍어주면 김대중이 된다. 이런 거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전략으로 안철수를 찍어주면 이재명이 된다. 안철수를 찍으면 사표가 된다. 그래서 정권교체를 위해서 안철수 지지자들은 안철수를 찍지 말고 윤석열을 찍어달라. 충분히 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선거 막판에 이재명 후보가 던진 국민통합정부 탄력을 받는 모양새입니다. 사람들이 막 모여들고 있는데 안철수 후보나 김종인 전 위원장의 연대 지지선언 이런 걸 기대하기에는 지금 시간이 좀 넘어가죠. 그렇죠. 시간이 촉박해서 좀 어렵고요. 설사 안철수 후보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선언을 들어준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크게 명분이 없습니다. 방금 전까지 국민의힘과 단일화를 하려고 했던 안철수. 방금 전까지 국민의힘에 몸담아서 윤석열을 대통령 만들어냈던 김종인이 선거 투표일 3, 4일 사전투표 포함하면 본투표 일주일 앞두고 이재명 선언을 들어줬다. 그게 명분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큰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만일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효과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어제 오늘 좀 희한한 지지선언이 많이 나와서 짚어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이죠. 박근영 전 이사장 그리고 홍준표 서포터즈들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어제는 친문 성향 단체라고 알려져 있는 곳에서 윤 후보를 지지했다. 이런 기사도 올라와 있는데 이게 뭔가 진영을 넘나들면서 지지선언을 하는 거는 이번 대선의 하나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양강인 후보가 정통적으로 양당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정치 신인에 문재인 정부에서 또 요직에 있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보수 쪽 사람들이랑 오래 함께하지 않았으니까 그런 게 좀 있고 반대로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에 오래 있긴 했습니다만 전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비주류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어나 일체화가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오랫동안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윤석열을 지지할 수 있고 오랫동안 보호주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이재명을 지지할 수 있는 그런 모양새가 되지 않았느냐. 또 박근영 씨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윤석열 후보가 검찰이 몸담을 때 자기 언니가 구속됐지 않습니까? 그런 걸 받은 거고 또 친문 성향 단체가 윤 후보를 지지했다. 이 사람들은 친문 성향 단체가 아니고 경기도 지자 선거 때부터 남경필을 찍겠다고 한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럼 친문의 탈을 쓰고 반 이재명 활동을 하는. 그렇죠. 반 이재명 혐오 활동을 한 5년 동안 한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 친문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다. 그런데 저는 이게 박근영 전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박지만 씨도 그런 얘기했잖아요. 우리 가족을 곤란하게 만든 윤석열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친문 성향 단체라고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당선되면 수사를 하겠다라고 윤석열 후보가 얘기를 했는데 과연 윤 후보를 지지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도 좀 이해가 안 가긴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면 잠시 후 8시에 대선 투표 전에 마지막 TV 토론회가 열립니다. 사회 분야를 주제로 토론이 진행이 됐는데 각 후보가 집중할 쟁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마지막 TV 토론인데 오늘은 네거티브 하는 사람들이 불리하게 작용할 겁니다. 어떤 네거티브를 갖고 와도 지금은 안 먹히는 상황이거든요. 선거 매체를 안 앞두고 있어서. 그래서 자기 이야기하는 게 제일 좋을 것이다. 자기 정책 이야기하고. 그런데 오히려 네거티브 하는 사람들도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으니까 자기 이야기를 얼마나 조리 있게 잘 하느냐. 더 중요한 건 실수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 안철수 후보가 잘 나가다가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이 질문 한 방에 그냥 눈 앉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 실수를 좀 줄여야 될 것이다. 알겠습니다. 무엇보다 또 주목이 되는 건 안철수 후보의 스탠스인데 사실 지난번 TV 토론에서도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호감들도 많이 올랐고요. 어떻게 지난번 토론과 비교했을 때 어떤 모습으로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세요? 그러니까 네 명이서 토론을 하더라도 스포트라이트나 또 국민들의 관심은 1당, 2당 후보한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나머지 후보들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공략하느냐. 그래서 1, 2당 정당 후보들은 어부지를 얻을 수 있는 거니까. 예를 들면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윤석열 후보보다는 이재명 후보한테 더 각을 세우는 모습이었고.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TV 토론 끝나고 유세상에서 섭섭함을 표시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도 심상정 후보가 만약에 그런 스탠스를 취할 것이냐. 그러면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후보가 공격하는 것보다도 심상정 후보가 공격하는 게 더 뼈아프게 느껴질 수 있겠죠. 그런 부분도 한번 지켜봐야 될 테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박진희 씨 질문대로 안철수 후보가 2차 토론 때처럼 윤석열 후보 쪽으로 조금 더 공격을 하느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윤석열 후보가 조금 더 곤혹스러울 수 있겠죠.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 그리고 1차 TV 토론 때는 주도권 토론에서 심상정 후보가 약간의 왕따를 당했거든요. 아무도 질문하지 않는. 이번에도 그렇게 될 것이냐.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도권 토론에서 어떻게 하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각 캠프도 전략을 꾸리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네거티브를 아마 하지 않을 것이다. 아마 윤석열 후보도 1, 2차 때 대장동 들고 나왔는데 이번에 또 대장동으로 들고 나온다면 오히려 마이너스일 거라고 보고요. 또 장동이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국민의힘이 전략을 제대로 쓰면 이번에는 대장동 안 들고 올 것이다. 그랬을 경우에 자기 주도권 토론에서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 걸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윤석열 후보의 토론 자세를 봤을 때 가장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 대장동 이슈였기 때문에 과연 그거를 또 포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하고 오늘 또 토론을 앞두고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가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하고 잇따라 면담을 가졌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우크라이나 초보 대통령 발언 논란 때문에 만난 게 아닌가 싶고요. 윤석열 후보는 또 이 귤 트윗 논란을 의식한 행보가 아닌가 싶은데 이 두 후보의 행보는 어떻게 보시나요? 뭐 이게 크게 표심에 흔들리지는 않을 거예요. 선거를 좀 한 달 이상 앞두고 있다면 흔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쯤이면 사실은 TV 토론에서 아까 제가 말한 그런 큰 실수만 아니어도 이재명 찍으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이재명 찍는 거고 윤석열 찍으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윤석열 찍는 겁니다. 이미 다 결정됐습니다. TV 토론을 보고 후보 지지하는 사람을 바꾸는다. 그런 건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두 사람 다 어쨌든 자신들의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대사를 만나는 그런 모양새만 갖췄는데 이거 만나고 안 만나고에 따라서 특별히 영향을 미치냐 그것도 아니라고 봐요. 일단 분위기상 어쨌든 만남을 가지는 게 좋지 않겠냐. 오늘 TV 토론에서 우크라이나 얘기를 해도 서로 주고받을 게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이야기도 안 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다만 다른 후보가 꺼내서 화재로 삼을 수는 있겠죠.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봅시다. 그렇다면 오늘 원래 이재명 후보의 검사사증 수사 자료하고 윤석열 후보의 부동시 관련 자료를 국회에서 동시에 언람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내일로 미뤄지긴 했는데 그럼 이것도 대성 맞판이어서 투표에 딱히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나요? 어떤 내용인가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런데 지금 이재명 후보의 검사사증 수사 자료는 사실 성남시장 선거, 경기도 지사 선거, 또 민주당 당내 경선 때 이미 다 나온 내용이고 웬만한 국민도 다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동시 건은 지난번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청문회 때 국민의힘에서 한번 갖고 왔다가 그러니까 흐지부지 됐었거든요. 당시에는 이제 진영이 좀 바뀌어서 민주당이 적극 방어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런데 이게 지금 민주당의 주장대로 군대 갈 때하고 공무원 임용될 때 시력이 달랐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연치유가 되기에는 좀 힘들 거라고 보고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이다. 왜냐하면 다른 문제가 아니고 병역에 관련된 거고 윤석열 후보가 국민적 지지를 받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공정 이슈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민주당의 주장대로 만일 나타난다고 하면 공정하고는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또 우리나라는 군대 문제에 또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여러 번 치렀습니다만 가장 막강한 후보 중에 한 명이 이해창 씨였거든요. 그런데 그 이해창 씨가 두 번이나 아니죠. 세 번이나 대통령 선거 떨어졌는데 세 번째 대통령 선거는 당선 가능성이 희박했고 처음에 첫 번째, 두 번째 떨어진 건 다른 이유 없잖아요. 결국은 본인 병역도 아니고 아들 병역 문제였기 때문에 그걸로 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과연 내일 어떤 자료가 나오느냐 그리고 지금 이거는 국회의원들이 다 가서 열람하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와서 또 아마 국민의힘 열람자와 민주당 열람자가 다른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거의 90%는 다른 말을 할 겁니다. 같은 자료를 봤는데 다른 말을 할 거예요. 각자 이제 당 후보에게 유리하게 그럼 이게 또 진실 공방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우리가 주장이 맞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에서 그렇지 않다고 하면 진실 공방으로 퍼지게 되면 국민들이 알 길이 좀 없잖아요. 그러면 표심의 영향을 안 미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오늘 또 이게 오마이뉴스에서 보도가 됐었는데 국민의힘이 선거대책본부 차원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하고 국민의당 후보, 안철수 후보를 조직적으로 비방하는 콘텐츠를 생산했고 유포했다는 의혹이 또 나왔잖아요. 이제 여기서 홍준표 의원까지 좀 비방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또 윤석열 후보가 직접 관련 채팅방에 들어가 있다. 이런 사실까지 알려져서 이게 또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이슈는 어떻게 보세요? 그 채팅방에 박형준 부산시장도 들어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네거티브가 항상 불안한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얼마 전에 국민의힘에서 박범계 장관이 이재명 지지 단톡방에 들어가 있다. 선거 중립 위반이다. 사퇴하라.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렇죠. 얼마 전에 그랬잖아요. 같은 놀리면 박형준 시장도 사퇴해야죠. 공무원 정치 중립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신들이 공격한 걸로 그대로 받는 거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권영세 본부장도 그렇고 또 박형준 시장도 그렇고 난 몰랐다. 거기 있는지. 워낙 초대가 많이 있고 하니까. 울을 수가 있나요. 그런데? 그런데 박범계 장관도 같은 변명 한 거 아니겠어요? 저도 그게 좀 다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선거 때면 이런 게 많아요. 많고. 저도 여러 군데 초대를 제가 원치 않는데 봤는데 나가기가 좀 미안합니다. 왜냐하면 나가면 이동형님이 나갔습니다. 이게 뜨잖아요. 굉장히 미안해요.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그런데 그냥 안 보고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이런 거에서 양당이 너무 공격하고 건수 잡았다고 해서 할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정도는 이해해 줄 만한 일이 아닌가. 그래서 표현 자체가 굉장히 이준석 당대표를 비하하는 그런 표현도 있고 그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지지자들끼리의 뭔가 싸움으로도 번지려고 하는 것 같아서 어쨌든 오늘 여론조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셔가지고 여론조사가 내일부터 이제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윤석열 후보가 박빙 우세고 이재명 후보가 박빙 열세인 상황인데 흐름으로 보면 윤석열 후보가 조금 떨어지는 추세고 이재명 후보가 올라가는 추세거든요. 이게 어떻게 깜깜이 기간에 바뀔 수도 있다고 보세요? 저는 그래서 지금은 한채업도 모른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박지시 말대로 지금까지는 박빙 우세였다. 윤석열 후보가. 라고 하더라도 그 박비라는 게 오차범위 내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론조사상에서 오차범위 내라고 하는 것은 앞선다고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언론에서 잘못 표현하고 있는 건데 오차범위 내 앞서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돼요. 오차범위 내인 건 앞선다 뒤처진다라는 표현 자체를 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차범위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차범위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론조사상에서 원래는 표현을 그냥 오차범위 내의 박빙이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우리 언론은 0.1%만 앞서도 앞서 이렇게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그거는 국민들을 좀 호도하는. 게다가 여론조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말씀드리는데 이번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여론조사에 관해서 우리 사회가 좀 국민적 합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나 또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우우죽순으로 생기기도 하거든요. 여론조사 회사가. 거기다가 한동안 여론조사를 하지 않던 업체가 선거 전에 갑자기 또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떳다방 같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업체를 만드는 당이 그렇게 큰 금액이라든가 또 전문적인 요원도 필요하긴 합니다만 인원도 필요하긴 합니다만 그렇게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우우죽순으로 생겨나기도 합니다만 여론조사가 실제 투표를 좌지우지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특히 중도층 같은 경우에는 사표 방지 심리 이런 것 때문에 따라갈 수도 있거든요. 대세를 따라가고. 그런데 그걸 여론조사에서 만든다. 그런데 여론조사의 맹점은 질문지를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답을 충분히 유도할 수 있거든요. 아까 모두의 저희가 말씀한 것처럼 지금 시점에서는 안철수, 윤석열 단일화 질문을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질문을 하게 되면 윤석열 후보한테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도 같은 비슷한 질문을 3개, 4개씩 집어넣는다. 이건 좀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LS하고 전화면접 차이도 있고 응답률의 차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잘 봐봐서 응답률이 몇 퍼센트 이상 이하면 발표를 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류의 어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안 그러면 매번 선거 때마다 여론조사 무용론 또 여론조사 불신뢰론 이런 것들로 싸울 수밖에 없고 국민적으로 분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냐. 지금처럼 자본금 얼마에 특수기계 또 전문요원 몇 명 이런 것만 허가해 주는 게 아니고 다른 것들이 좀 진입 장벽을 높이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9%, 10%씩 앞뒤로 이제 1등, 2등이 바뀌니까 이것도 좀 납득이 안 되죠. 오늘 이동현 측은 여기서 마무리하죠. 지금까지 박지희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